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뜨거운 관심,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이순영의 암호화폐, 오늘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팀의 이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어제 보니까 오늘 새벽에 지금 우리 돈으로 비트코인 한 개당 2,300만 원, 4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간접 투자, 직접 투자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어제 국내 암호화폐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이 오는 18일부터 비트코인 등 마진 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투자자들 중에는 암호화폐 매매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매매 거래 중에서 마진 거래와 차익 거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마진 거래라든지 지금 보면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그리고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매매가 금지된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지금 나왔었는데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암호화폐의 마진 거래 이게 뭡니까? 네, 마진 거래는 일종의 신용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정액의 증거금을 담보로 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거래 형태인데요. 적은, 작은 금액으로도 큰 투자가 가능해서 레버리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레버리지 크기는 거래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참고로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1위인 해외 거래소 미국 비트렉스의 경우에는 마진 100배까지 적용해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나요?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10배를 설정할 경우에 100만 원의 증거금으로 천만 원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드리면요. 100만 원을 가지고 A는 통상적인 거래로 비트코인을 매수했고요. B는 10배 마진 거래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 상승했다고 가정했을 때 A는 10만 원의 수익을 그리고 B는 1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같은 투자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진 거래를 하는 편이 훨씬 이익 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투자적으로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게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손실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폭이 더 넓게 떨어지는군요. 암호화폐는 주식시장과 달리 현재 가격 제한폭,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격이 하락을 해서 손실이 난 경우에는 증거금으로 손실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담보 비율이 만약에 증거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 암호화폐를 모두 강제 매각하도록 해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결정할 때 굉장히 고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해 주신 코인원의 마진 거래 서비스 중단, 이 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 서비스만 중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마진 거래가 투기를 조장하고 또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마진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또 투기적 거래가 금융시장이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거래소 마진 거래와 관련한 제도권의 금융사와의 영업과 업무 제휴 등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증권사, 국내 증권사는 선물이 금지된다. 이런 것과 같은 거라고 보겠죠. 그래서 코인원의 경우에도 이 같은 정부 지침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증권사나 이런 곳에서 투자 설명회를 많이 하기 마련인데 이것들도 몽땅 취소가 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 국내에서는 마진 거래 이제 어렵게 됐고요. 그러면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암호화폐 차익거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차익거래는 거래소의 가격차를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보다 싼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그것보다 비싸게 팔고 있는 거래소에 팔아 이익을 얻는 그런 거래를 말합니다. 암호화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암호화폐라 하더라도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거래소마다 사고 싶은 사람과 또 팔고 싶은 사람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마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은 각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보시면 요새는 약간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인데 예전에는 국내 거래소끼리도 굉장한 시세 차이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차익거래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그렇군요. 네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굳이 그렇게 차익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국내 거래소끼리는 대부분 시세가 거의 같아졌고요. 또 전과 달리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 암호화폐가 오가는 과정 역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처리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또 시세 병동폭이 하루에도 몇백만 원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차익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세 차익도 크지 않은 데다가 또 수수료도 높아졌고 송금 시간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아서 거래료를 오가며 차익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차익거래 하려고 뺐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오늘 국내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해킹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해킹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채굴장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 7일 클라우드 기반의 비트코인 채굴 마켓플레이스인 나이스해시가 해커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나이스해시는 6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해커 글이 시스템에 침투해서 가상지갑, 즉 월릿에서 비트코인을 훔쳐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액은 6천만 달러 정도로 우리 돈으로 약 6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피해액이 좀 크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광풍의 중심지다 이렇게 지목이 지금 됐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과열이 가장 심각하다는 외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가상화폐 마니아들 사이에서 한국은 일종의 그라운드제로 즉 폭발의 중심지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워낙에 우리나라 젊은 층에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주의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고요. 2,300만 원을 한 개당 돌파했다는 게 그렇게 너무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이런 그런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트코인 가격은 연일 급등세니까 계속해서 투자자의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순영의 암호화폐 전해드렸습니다.